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김경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하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,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총장 정 모 씨와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각각 판결했습니다. 한편 포항대 하 전 총장은 2014년 1월 건설업체 대표 허물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